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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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죠 진짜로 저는 좀 듣는데 사랑노래인데 좀 뭉클했어요 사실 가요계 장르가 편중화가 많이 되어 있는 시대여서 발라드 가수분들이 모여가지고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그림을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뭉클하기도 하고 약간 조그마한 발라드 드림 콘서트 같기도 하고 저를 발라드 가수로 인정해주시는군요 너무 좋습니다 발라드 가수들 트로피 잘하는군 아니에요?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해가 뛰어내어 지고 있어요 진짜 가장 찬란한 빛으로 햇빛이 쏟아질 때 그때 이렇게 첫 곡을 시작했는데